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한시 감상을 하겠습니다. 제목 3호 가는 길 지은이 주리봉 때는 1963년 봄입니다. 모자천왕 배보행 외가삼십리 여정 회창지 포정진고 잔 범주 동승모항 양안강호촌낙화 사모지 아백구사 상봉포족 문안부 부 부지사일 은노 해설해 보겠습니다. 모자천왕 배보행 어머니와 나 달라산 끼고 돌아 걸어걸어 애가삼십리길 가노라 어머니와 나는 모자로 표시했습니다. 외가삼십리 여정 걸어걸어 외가삼십리길을 걸어갔습니다. 회창지 포정진고 회창포구에 도착하였는데 정말 힘들었노라 잠 범주 동승모항 잠시 후 승모님 태우고 배출항 하였노라 양안강호촌낙화 강변해양가 오천풍경 그림같고 삼오 도하백사 백구사 삼오 도착하니 갈매기떼가 백사장에 내리는구나 상봉포족 문안부 친척들 상봉하여 포옹하고 서로 안부 문안이 부 부지사일 은노 해가 석양에 넘어들어 어둠이 지쳐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껴안고 이야기를 나누고 담소를 하는구나 여기서 마지막 구절을 푸는 현대어로 무릇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주지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봉 주지봉